도로 위 주행 중인 한 차량입니다. 여기저기 붙어있는 스티커들과 각종 물건들로 꾸며진 차.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데요. 그러나 너무나도 화려한 튜닝에 다른 운전자들의 전방 주시에 방해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죠. 최근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무리 튜닝이 개인 취향이라고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인데요. 글쓴이는 웬만해선 자동차 튜닝한 거 가지고 신경 안 쓰려고 하는데 너무하다며 특히 트렁크 위에 얹어놓은 가방 같은 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위험한 것 같다라고 황당함을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차량을 보면 차량 앞뒤 옆 모두 여기저기 스티커를 덕지덕지 붙여두었는데 자세히 보니 트렁크 위 난강 같은 구조물을 설치해 각종 짐까지 올려둔 상태죠. 심지어 뒷범퍼에는 카약패드를 올려 고정해둬서 도로주행 중 급정거를 한다거나 과속을 할 경우 구조물과 짐들이 떨어져 사고 유발이 우려가 되는데요. 이 외에도 차량 뒷유리와 사이드미러에는 영문모를 조명까지 설치해두고 그 아래로는 차에 대한 애정인지 외제차 로고까지 여기저기 붙어있기까지 합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한편 최근 오토바이 자동차의 불법 튜닝으로 인한 각종 사고 소음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인데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튜닝을 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